오늘 보여드린 놈은 푸른솔이라는 곳입니다 푸른솔, 푸르고 푸른 청년의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앞쪽에 보면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옷장이라든가 책상 이렇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옆에 이렇게 침대 공간이 놓여져 있고 또 맞은편에 보시면 주방이 분리된 곳과 또 옆으로 별도로 창문이 나와 있는 욕실이 있습니다 빨래건조대가 또 있고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창이 또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싱크대 쪽에서 이렇게 방을 본 모습입니다 모든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렴하게 깔끔하게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신발장도 큽니다 한 번만 더 안쪽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방점, co.kr에서 푸른솔을 검색하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